먼저 줄다리기의 중국인 대만에 오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. 또한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오게 되어 또 영광입니다. 저희가 경기에 와보니 모든 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한 심판지, 경기 주최자분, 모든 관련된 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또 저희 선수들을 너무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기 대만 줄다리기 경기에 와서 또 한 번 이 국가의 대표로 선수로 참여하고 싶습니다. 대만에 있는 선수들의 모든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 싶었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